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교연동에 있는 3억이면 인수가 가능하고 애매가 8억에 월 359만원의 수익이 발생되는 수익률 12%의 원룸건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트 표시된 곳이 원투베이룸 건물의 위치입니다. 육사선대로와 농협은행 그리고 건대병원이 반경 150여 미터 내에 있고 CGV 영어관이 있는 한스타워와 중학교가 반경 300미터 내에 있네요. 제가 촬영중인 이곳은 충주시 교연동입니다. 앞에 보이는 3층 원투베이 건물을 소개해드리고자 이곳에 온거구요. 저는 지금 건물이 북서쪽에서 촬영중인건데요. 남서쪽 방향 도보 3,4분 거리에 건대병원이 있고 북서쪽 방향 도보 3,4분 거리에 농협은행이 있구요. 이쪽 방향 도보 3분 거리에 동사무소가 있고 3,4분 거리에 중앙중학교가 있구요. CGV 영화관과 스포츠센터가 있는 한스타워가 도보 4,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제 건물이 동쪽에 접한 6미터 소방도로를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며 건물이 외관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주현관 출입구와 필로티 주시장이 있는 동쪽 편의 모습이네요. 건물이 남쪽 외관을 보시는 중이시구요. 본 건물의 세대는 남양과 북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쪽으로 창이 나있는 세대는 남양일트고 반대쪽은 북향이겠죠. 주현관 옆의 공터에 쓰레기 분리시설이 마련되어 있네요. 주현관 출입구이구요. 주차가능 대수가 13대로 되어있는 필로티 주시장입니다. 주차장에서 건물 내부로 진출입이 가능한 쪽문이 있고 내부에는 수도시설이 있는 비품실이 있네요. 이 건물은 대지 156평에 건축면적 77평, 연면적 200평으로 2007년에 준공된 철건조의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여기는 1층 복도이구요. 1층에는 원룸 4개와 1.5룸 2베이 2개가 있네요. 1층 복도의 동쪽 창에서 보여지는 바깥 모습이구요. 1층과 2층 사이 복도의 남쪽 창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네요. 여기는 2층 복도이구요. 2층에도 원룸 4개와 1.5룸 2베이 2개가 있네요. 2층 복도의 동쪽 창에서 보여지는 바깥 모습이구요. 멀리 대명산이 보이네요. 2층과 3층 사이 복도의 남쪽 창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구요. 저 멀리 충주의 남산인 금봉산이 보이네요. 여기는 3층 복도이구요. 3층에는 복층 원룸 6개와 복층 2베이 1개가 있네요. 총 19세대 중에 한 세대만 공실이라서 촬영이 가능했는데요. 요 세대가 복층 원룸 3대인 겁니다. 영상에 보이는 집기 비품들은 모두 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들이라고 주인분께서 말씀하셨구요. 복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인데요. 보통 원룸은 요 나무 계단과 복층이 없는 구조인거구요. 2베이 복층은 복층 원룸 구조에 방이 하나 더 있는 구조인겁니다. 주방이 단초로우면서도 아주 깔끔하죠? 도시가스 연결 당연히 되어 있구요. 원룸임에도 불구하고 욕실 화장실의 사이즈는 그리 작지 않고 아주 깔끔하네요. 도시가스 연결 당연히 되어 있구요. 세탁실과 고일러실을 겸하고 있고 화달한 창이 나있는 앞 발코니의 모습을 보시는 중이십니다. 육중한 원목 계단을 통해 복층으로 올라가 보는 중인데요. 제법 널찍하고 아늑한 공간이 나옵니다. 복층 원룸 아주 쓸모있네요. 복층에서 아래층을 내려다보는 중입니다. 분위기 아주 괜찮네요. 그죠? 이러니 공실을 할래도 공실할 시간이 없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원룸 8개, 복층형 원룸 6개, 투베이 4개, 복층 투베이 1개의 총 보증금 2억 7,400만원에 월차임 359만원이 나와서 수익률 12%인 8억의 건물을 보셨는데요. 1층부터 3층까지 내부도 깔끔하니 삐끗았던 척한게 관리도 잘 되었죠. 고수익성 건물을 원하시는 분 선택하세요. 공실할 시간이 없어 공실물이 재료에 가까운 위치, 구조, 수익성 좋은 원투베이 룸 건물이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요. 거래의 형태는 매매입니다. 대지면적은 516제곱미터 156평이고요. 수재지는 충주시 교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도로는 6미터에 도로에 접해 있네요. 건축면적은 255제곱미터 77평이고요. 연면적은 661제곱미터 200평이네요. 사용승인은 2007년에 준공되었고요. 건축구조는 철근 콘플리트 구조이네요. 층수는 3층이고요. 내부 구조는 원룸 12개, 1.5룸 2배의 7개가 있네요. 방향은 남향과 북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남방은 심야전기를 사용중이네요.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중이고요. 엘리베이터는 3층이라 없습니다. 주차대수는 13대까지 가능하시고요. 입주는 잔금 후 입주하시면 되겠네요. 총 보증금은 2억 7,400만원, 총 월차임은 359만원이 나옵니다. 공정매매가는 8억, 8억이네요. 원룸형, 투베이어, 복층원룸형의 합리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수익률 12%의 인기, 만점, 건물의 매매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건역 통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구 등 매매 및 임대회관에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